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왕봉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하는 동작 중의 하나인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을 하기 전에 꼭 익혀야 되는 운동인 힙핀지라는 운동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힙핀지라는 운동을 진행 시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오류들을 수정하는 방법과 올바른 힙핀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옆모습에서 보게 되면 척추가 길게 놓여져 있는 첫 번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고요. 자신의 엉덩이가 뒤쪽을 향하도록 빼주는 게 올바른 힙핀지의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손날은 골반이 접히는 부분에 놓고 편안하게 힙을 뒤로 빼면서 다시 원상복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 흔히 겪는 실수 중의 하나가 턱을 들면서 목이 무너진다라든지 또는 등을 구분이면서 힙핀지를 한다라든지 원래 목적으로 했던 동작과는 많이 어긋나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상이나 또는 올바르지 못한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이런 동작들이 습관화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